유리도로 유리도로 안가고 무리도로 작은 마을들을 지나가고 유리도로 가서 뭐해? 시간도 비싸 행정구역상 프라하에 들어왔어 외곽주택가 같아 여기 막 우당행단도 하고 폴란드보다 약간 자유로워 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보고싶다던 프라하 좋다 저기 까르르교 몇살때 왔다보고요? 20대때 와보고 바로 왔네요 저 오른쪽에 까르르교 빨리 내려서 여기 바로 오 너무 멋있다 와 좋다 진짜 여기 아마 14세기 와 프라하구나 아 엄청 걸어다녀요 지금 와 역시 크라크푸처럼 혹시 여기 시민들만 두 가지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것은 낭패인데 진짜 폴리스가 있는데요 폴리스 뒤에 있을게요 네 이런느낌 이런느낌 와 뭐가 좀 더 히피하지않아? 나 너무좋아요 이리로가면 이게 다 구시가지 아 나 여기 기억나 여기 어디있어? 나 뭐 먹었는데 그쵸? 여기서 걸어 저거 프라하성 오른쪽 봐봐 진짜요? 여기 강변을 내가 걸었어 저걸 보면서 역시 프라하 오길 잘했어 와 여기 한국 번호판에 대한 동국 캠핑카가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가 되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뭐 그닥 관심이 없네 자 이제 정박지를 좀 찾는 쪽으로 해야겠는데 알겠습니다 멋있다 진짜 3평이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하니까 지분이 낮다던데 여보 어때? 좋아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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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주차장이야 버스들 주차하고 그런 곳 같아 광학버스들하고 음 아 홀로 스테이 저스트 저스트 그주 텔미 how much for one night? 아 홀로 월 오케이 아 20유로면 얼마야? 한 3만원 돈이야 저기 프라하성 있지? 음 그러네 일단 여기 주차하고 트램을 타고 다니는 걸로 하자 일단 여기 주차하고 트램을 타고 다니는 걸로 하자 네 아유 정박지 찾기 힘들어 여기 좋네 널찍하니 이거를 타고 다녀야 되나 자 오케이 트램 역도 가까워 자 좀 쉬었다 나갑시다 아주 작게나마 프라하성이 보이는 거 주차장 주차장 이거 어때? 체코 티비 나오나 체크 좀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체코 티비를 잡고 있어 수신율 좋아 오빠 티비 나와요? 잠깐만 나온다 안 나와요? 나오지 나올 수 밖에 없지 투라하티비라고 적혀있어 오빠 잠옷받이 나오는데 재밌다 이게 티비를 본다기보다 어느 나라에 왔는지 뭔가 이 티비 속에 나오는 언어를 들으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지 여보 잠깐 휴식하고 9시간씩 갑시다 경찰이야? 우와 말인데 경찰 복을 입은 분이 타는 말이니까 경찰 말인가 봐요 응 경찰서에 타는 말 오빠 그 옆에는? 저거? 응 프라하선? 응 대가 근데 우린 여기서 카레 먹어 먹고 좀 쉬자 응 쉬어야 돼 안 돼 너무 웃겨 쉬어요 오늘하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범에서 쉬어야지 프라하 잠깐 휴식 해가 지고 있어 해가 지고 있어 지금은 4시 20분 더 어두워지면 어떠지 봐야지 나가 봅시다 어우 날씨가 프라하스러워 자 오세요 버스 타고 갑시다 우리가 트램을 타고 왔어 좋네 갑시다 아주머니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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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프라하에요 내가 너무 오고 싶은 프라하에요 신났나요? 그럼 끌리? 응 신났나요 좋다 유명한 시계탑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만들었을 당시 혹시 다른데도 저런 거를 만들까 봐 그 장인의 눈을 상하게 했대 진짜 와 이게 프라하 성이에요? 아니 프라하 성은 장 건너있고 아 저건 성당 그냥 성당? 너무 멋있다 성당 너무 고딩 양식으로 위로 쭉쭉 빠져있잖아 와 너무 멋있다 이게 재밌는 게 여기가 양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구직하지야 여기가 여긴 프라하 여긴 프라하 저기 뭐 뒤에 이것도 시계탑 이것도 보이고 시계탑 아름다운 시계탑 아름다운 시계탑 저 뒤에 교회도 보이고 와 와 멋있다 그지? 응 인형들이 나오는데 봉선한복으로 진짜? 응 곳곳이 다 이쁘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건 스테이크 플레이트 뭐 보시는데? 하트 모양이에요 이거 우유 데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되겠다 오 그러네 이런 걸 어디서 사 처음 봤어요 가족을 기골이 형 뭔 느낌이 있네 자 내일 옵시다 고객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아 네 뭐야? 멋지잖아 여기가 프라하 성 갑시다 이 여자도 멋있어 오 가루동 너무 멋있다 아이 러브 카이 마사지 미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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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밟았어 우와 여기가 완전 관광지니까 자 일로 쭉 직진하면 빠르게 올라가 내일 낮에는 꼭 가지 말아요 아 아 진짜 멋있다 내가 이십데때 여기를 보러 갔다는 거지 멋있다 다시 왔네 네 그렇습니다 직인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기쯤에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까르교와 프라하성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 이렇게 어두워서 왜 이렇게 어두웠나?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 뒤에 까르교고 성이고 하늘 강 강 갈까? 렛츠고 반대야 유럽보다 더 유럽다운 유럽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왜 프라하에 오고 싶은지 알겠죠 이제 어 까르교 까르교 14세기에 만든 거기 이런 느낌 여기를 처음 만들었을때 이 다리가 유일하게 프라하의 다리였대 19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프라하 대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대 아 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질타 아 아 아 모르고 싶어 너무 예뻐 여보 여보 좋아? 아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? 프라하니까 얘가 왜 여기를 지금에서 왔죠? 네 날아올라 어머 우와 워 카메라 들어! 훔쳐가면 안 돼! 와 까르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분 내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있는 뭔가 온도와 습도 온도와 습도? 응 좋네요 오랜만에 또 오니까 좋네요 생전 처음 오니까 자 해봐 포즈 연습했잖아 더 잘해야겠다 나도 잘해야겠지만 잠깐만 이런 여행을 와서 이런 데 오고 뭐라고 했죠? 오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요? 이런 데를 날 데리고 오고 와주시다니요 대박이죠?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입이 추워서 이제 갑시다 진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합시다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안녕 미래의 우리 12번 타면 돼 와 집에 가는 길도 느낌 있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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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800원? 60분에 뭐 40콘인가 1일권 며칠권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편도로 가는 거니까 30분이 되겠지 탈 때 누를게 응 몇 시인가 11시구나 왜 안와 왜 안와 느낌이 있는데 담배 피는 아가씨 느낌이 있는데 너무 많아 이게 다 그리지 어 근데 백맹동원은 되겠지 이렇게 복잡한 거였어? 응 몰랐네 자꾸 자마자 손 닿았거든 내 뒤에 닿았어 바로 보여 3평 와 3평이다 집 앞에 바로 트램 있으니까 괜찮네 오늘 밤 산책 어땠어? 퍼펙트 퍼펙트 프라하의 공기 온도 습도 이제는 집으로 이거? 먹어 나는 이거 타르타르 홀란드에서 사온 고추 고추 다진 거 고추 피클하고 양파하고 하면 되겠지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 되지? 피클은 우리가 다 먹어서 이걸로 대체를 해보고 좀 해볼게 일단 이렇게 좀 섞어볼게 와 노른자 신선하다 오빠 저 사람 눈썹 좀 봐요 이들 한번 봐요 봐봐 콜란드에서 먹던 거 비슷하지? 응 건배 오 오 오 갑시다 코스는 저녁에 갔던 코스랑 갈게 네 가다가 햄버거 하나 먹고 부시가지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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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 찾아와 이제 밥부터 먹자 맛있는 수제 햄버거집이 있대 여기 여기 왕치 버그 고추와 스피드 고추와 스피드 고추와 스피드 고추와 스피드 이거 꼭 먹어도 될까요? 너무 많이 먹어야지 이게 정말 특이한 왜냐하면 고추와 고추 그리고 그냥 양념이 네, 이것은 타르타르 의미가 없는거 니까스 아우 이런거는가 더 힘들어 이거 왜요? 저는 이 유럽일거에요 이게 여기 호민이네 어떻게 표현을 할지? 아, 이리 mal 고마워 아 이렇게? 와 이게 갈리네 다 갈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라고 할까? 오케이 땡큐 이 분이 주셨어 이 분이 주셨어 이 분이 주셨어 이 분이 주셨어 먹어보자 맛있어 와우 이 분이 주셨어 이 분이 그 분이 진짜 무거운원 그리고 물 Abi 있는지 그리고 이 분이 아직까지 오줌 이런 분이 주셨어 밥 잘 먹었고 낮에 오니까 또 다르다 그치? 어 좋다 날이 그래도 아주 흐리진 않다 밤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때 우리 오기 잘했다 사람이 많아 여기 봐 뒤에 사람 봐 오 갑시다 천문식에다 맛있겠다 와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네 여기도 되게 보인다 낮에 깔고 오는 우리 그때 저녁에 정말 잘 왔다 운치도 있고 그래도 하늘이 파라니깐 또 다르네 느낌이네 와 멋있긴 해 그치? 우와 여기에서 잠깐 보자 아 여기 좋네 잘 담아놔 눈 속에 왜 해야돼 싫어 왼발을 할아버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밑에 입술을 살짝 벌리고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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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갈매기 아니야? 갈매기하고 비둘기가 섞여있어? 잠깐만 갈매기가 있을거였어 내리고 꼭 갔네? 저기 언덕에 빨리 가서 구시가지를 내려다 봐야 돼 안녕 안녕 여긴 프라야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 그냥 한국인인거 같아서 여기 있어요 요것만 가면 돼 와 엄청 올라왔네 와 엄청 올라왔네 보이잖아 까르려 자 여기 프라야성 앞 내가 20대 때 왔던 그곳이야 이제 이 시간대가 제일 이쁘고 쟤되네 이제 이 시간대가 제일 이쁘고 쟤되네 보이오 하나 둘씩 들어올 때 저녁을 준비할 때 어두워진 시간대가 제일 이쁘다 맛있다 맛있다 이제는 갑시다 우리는 낮 시간대, 노을 시간대 어두워진 시간대 다 본거야 그치? 맛있다 이제는 갑시다 이제는 갑시다 이제는 갑시다 이번엔 갑시다 오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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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기오 가르기오 이거 하나만 담아 가도 느낌이 찌푸라 오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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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가르기오 또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고 갑시다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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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자. 아, 힘들어. 멋있긴 한데 밥이 또 죽여. 피 막내는 거. 갑시다. 오 내asia. 끝까지 그러세요. 여기 와 가 보자. 아, 세븐이 왜 chlorene? 네. 감사합니다. SoyDamu. united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대박 맛있어 다시 한 번 춤춰봐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찍는 줄 몰랐어 이제 어디로 우리는 가? 독일로? 오케이 두 병 아 이것도 여기 전통술이라고 들었는데 아 이것도 여기 전통술이라고 들었는데 오메이컨 불만요 소금 얘들아 새벽 紫게끝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